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학교 드론 수업 운영 매뉴얼의 마지막 편, 바로 수업 운영 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는 드론 고르는 법, 두 번째 영상으로는 드론 실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영상이네요. 네, 마지막 영상까지 잘 챙겨보시고, 학교에서 드론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우선 드론 수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방과 후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커리큘럼일 텐데요. 뭐 대부분 드론 설명 좀 하고, 드론 날리기 연습 좀 하다가 그냥 드론을 활용한 게임으로 수업을 돌리실 거예요. 이 드론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나고 재미있는 주제라서 열심히 참여는 하겠지만, 솔직히 별 내용 없이 수업이 반복되면 좀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을 예로 들자면, 저는 드론의 의미, 역사, 드론의 종류, 구성요소,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 드론과 관련된 직업, 뭐 이런 것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다양한 이론 수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 연습을 합니다. 비행 연습도 호버링부터 시작해서 사면 호버링, 선해비행, 팔자비행 이런 순으로 좀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요. 선해비행까지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은 게이트를 설치해서 장애물 코스 비행도 진행합니다. 물론 이것도 단계가 다 있어요. 드론 코딩 수업을 할 때도 비슷한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짜두고 진행한다면 정말 꽉 찬 한 학기, 1년짜리 수업이 만들어지겠죠. 드론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동아리 단위나 학급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동아리 형태의 경우에는 10명 내외가 적절하고요. 학급 단위의 경우에는 모든별 수업이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리와 안전 문제입니다. 드론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드론에 다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거겠죠. 드론을 날릴 때는 학생도 조심해야 하지만 교사도 상황을 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소리도 시끄럽고 아이들도 너무 재밌으니까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저기 드론이 날아다니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자신한테 날아오는 드론에 맞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운영할 때는 소규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하는 구역과 조종구역, 대기구역을 확실히 분리시키고 학생들한테도 드론에만 신경쓰도록 안전교육을 매 수업 전 실시하셔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 운영팁을 드리자면 한 수업 내에서도 역할을 좀 나눠주면 좋습니다. 모둠 내에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역할, 드론을 랜딩패드에 놓는 역할, 정비나 관제 역할, 이런 사소한 역할이라도 하나씩 역할을 부여한다면 훨씬 더 정돈된 수업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드론 디자인하기, 페이퍼 플레잉 키트, 글라이더 만들기, 이런 것들처럼 비행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만들기 활동을 좀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리고 모둠 활동이다 보니까 좀 잘하는 모둠 있잖아요. 조용히 딴짓 안하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모둠한테는 좀 특별히 VR 고글을 한번 씌워준다든지 약간 풍선을 하나 줘서 이거 터뜨리기 게임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드론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교사 스스로와 학생들에게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텔로의 경우는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텔로가 동시에 떠있으면 신호 간섭이 생겨서 원활한 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텔로를 활용할 때에는 동시에 3대에서 4대 정도만 비행을 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역할을 주거나 공간을 분리해서 다른 활동을 주고 로테이션 시키기도 합니다. 텔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완구 드론은 기체가 가볍고 모터에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야외 비행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야외에서 수업을 하다가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드론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는 드론에는 CIMA의 XOC 시리즈나 스트론 S 등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초보자들이 날리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 드론들이죠. 하지만 이런 드론들은 바인딩 문제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조종기와 바인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드론과 조종기 간의 1대1 바인딩이 아니고 여러 대의 드론과 조종기 한 대로 바인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조종기랑 다른 사람 드론이 바인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사고나 드론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바인딩을 할 때에는 한 대의 드론을 켜고 조종기를 연결한 후에 이동해서 비행, 그 다음 두 번째 드론을 켜고 바인딩,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론 수업은 소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드론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세 편 영상 모두 도움이 되셨을까요? 드론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거의 사기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준비한다면 좋은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학교나 교육청, 대학 쪽으로도 제가 연수나 특강을 나가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드론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